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주민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물과 둑이 넘치면서 대형 재난으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차들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서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시간당 최고 25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과 둑이 넘쳐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미처 대패하지 못한 2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0채 넘는 주택도 유실됐습니다. 불안한 강물의 다리가 무너지면서 쇼핑객 5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야외 스포츠 시설도 침수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